이 노래 불려주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보기 내가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마음의 상처 죽었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 심한 마음을 알려줘야겠구나 엔 aika 뿐 거야 엔 aika 뿐이야 정말 미안해 너에게 안 되는 게 못했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나의 사랑이 말이 없었구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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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 나에게 욕심해 우리 인사이 없었구나 집에 안 되는 게 나의 사랑이 너에게 안 되는 게 orsa 나는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나의 사랑이 많이 고족했구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너를 담아버리 아껴줘야 될구나 너를 담아버리 사랑해야겠구나 제가 아까 했어요 그죠? 네네 오늘 누가 옆에서 발로 팍 걷어자고 늦어도 휘 주먹으로 뺨을 때려도 그냥 웃으세요 오늘은 그거를 배우러 온거야 아시겠습니까? 조차도 와가지고 싸우고 가는 멍텀부리들이 많거든요 그리만 만들지 내가 기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웃고 넘어갈게요 요즘 재산은 자손한테 줘야 되는데 재산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자식들이 그럴 시간 없죠?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 이렇게 안 주면은 맞아 죽고 밥만 주면은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데요 여러분들 알맞게 가끔 행복하게 사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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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